싱가포르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아, 여기 락사 네, 락사 엄청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이거 봐, 미쳤어 필리핀은 한국 드라마을 보내고 내 인생 중 첫번째 칭찬이 지금 일하다가 중간에 도망쳐서 나왔는데요 아, 너무 거기 안에서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리나베이센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이야, 진짜 오랜만인데 역시나 웅장하고 이쁘네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사진 찍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쁘죠? 하늘 봐 하늘도 너무 예뻐 요런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뷰를 쫙 보는 거죠 야경으로 보면 진짜 죽이는데 나중에 저녁에도 한번 와볼게요 아, 역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인 게 진짜 더워요 그것도 지금 미쳐가지고 검은색 지금 셔츠를 입었는데 완전 덥네요 진짜 와 멀라이언 있는 데로 왔는데 여러분 멀라이언 아시죠, 이거? 멀라이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상징이에요, 상징 저쪽에 관람차도 있고 마리나베이센지 그래도 여기 가졌으면 사진을 좀 찍어야죠 멀라이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상징이에요 어? 어? 아이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trip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하루 숙박했었어요 진짜 비싼데 그래도 약간 마음 먹고 하루 숙박 해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저 위에 옥상 가가지고 몇 층이었진 기억이 안나는데 수영장 가서 사진 찍으면 뭔가 내가 뭐가 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8일 여행을 왔는데 하루 여기서 숙박하고 7일은 게스트하우스 2만원짜리에 숙박했어요 진짜 극과 극의 생활 해봤는데 진짜 그 정도로 약간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어 네 지금 여기 마리나베이센즈 안에 들어왔는데 그 유명한 TWG T 진짜 고급지게 잘 되어있어요 보시면 그쵸 선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맛도 좋고 되게 역사가 깊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구요 여기 밑에는 바로 이제 베이프론트라고 지하철이 있으니까 만약 여기 오시려면 여기 MRT를 타고 오시면 되세요 와 진짜 여기도 명품샵이 진짜 많고 또 한국분들이 싱가포르 와서 많이 사는게 뭐예요? 찰리앤케이스 아시죠? 여기 내려오면 메인에 이렇게 있어요 메인에 이거 싱가포르 브랜드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입점이 되어있긴 한데 또 한국에 있는 디자인이랑 좀 다른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여기 오셔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왜 예전에 싱가포르로 아주 여길 안왔지?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이번 영상으로 이게 다 안 들어오네요 이 이쁜게 저 위에서도 저렇게 찍으면 되게 이쁘겠다 그죠? 여기 사진 찍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전망대로 올라왔는데 와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진짜 미쳤어 관람자가 저 뒤에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와 이거 봐 미쳤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inda 필리핀 다 어디ствен사를 Eng ind hoop 엉! are you ok? 앯 저희가 이 이쁘게 cantidad 아 어려운 вещи 彼 autres tease 짜증나 악 ению line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국어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좀 듣고 한국어로 듣고 있어요 아, 한국어로 듣고 있어요 네 필리핀은 한국어로 듣고 있어요? 네, 우리 네 네 아, 우리 우리 Little Woman 네 아, 3 여행을 봤어요 네, 3 여행을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4 에피소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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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단 외국 나면 좋은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외국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고 되게 재밌어요 이제 혼자 여행하는 그런 장점이랄까? 아무튼 여기 너무 좋고 노래도 지금 흘려져 나오는데 콘서트 하는 거 같아요 아무튼 여기 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나이티브가 더 좋기 때문에 밤에도 한번 와서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기 보면 스카이워크라고 하늘에서 걷는 그런 다리도 있어요 너무 평화롭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약간 관광하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지금 한 4시 넘어가니까 좀 많이 선선해진 거 같아요 나이스 자 그러면 다시 일하러 가야 될 거 같아요 이제 네 지금 다시 일하러 왔는데 예전에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일했던 캐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 오... 고 Dancing 오우... 오우... 너한테? 오우... 아니 모르겠지 멈 1995 아니요 진짜 이거 누구에게 받을 거야 너는 모르겠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알게 된 후 무슨 고객이 줬다고 했는데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생활이었어요 완전 고통계가 지구 이렇게 我的人생에 처음 들은 녹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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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드 꽃게 이거 또 계속담소에 와? 항상 매우 우리 많이 많이가. 한국에 Depression은 추천하고 라디오와 장유 요거는 이곳은 사용하자 네 이 뼈가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요 저희는 두 사람을 먹어요 유명한 바쿠데이의 신한국 이게 신加坡 유명한 바쿠데이 이것은 바쿠데이 이거는 너무 익숙해져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익숙해져요 한국은요? 한국은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다는 느낌 그래도 나는 뱅한 것 같아요 기다려 보세요 그럼 나중에 안녕 감사합니다.